안녕하세요. 피자인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사입니다. 최근에 F2R 피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원래 인구 감소 지역이 총 89개, 이번에 66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고 이전의 보도에 따르면 시범사업인 2023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3천명 가까이를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F2R 관련해서 인구 감소 지역 변경된 부분들 설명을 해주려 했고 오늘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 관련해서 한번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F2R 피자가 시행이 될 예정이고 제가 강의를 해드렸을 때 2월 중에 아주 자세한 F2R 관련된 지침들이 아마 발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2023년과 2022년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2024년도 법무부에서 12월 달 작년에 발표한 기본 지침 사항에 8가지의 아주 디테일하게 요건을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나임비자도 지원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자료에도 나왔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즘 최근에 부산광역시는 120명을 선발하고 전라북도 가장 많죠. 704명 그 다음에 보령은 115명 단양은 또 일정 그 다음에 이제 고우성도 50명 김제도 160명 이렇게 좀 많이 뽑는다고 이제 어 뉴스에 나와서 이제 아 여기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다. 그 경우에도 이나임비자 근로자는 F2R 비자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들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거냐면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이 항상 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시범사업 때 했던 그런 절차들은 시범사업의 통계나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정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절차들은 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것 중에서 이제 2014년 지역특화형 거주비자하고 동포 지역특화비자 F4R 올린 거에서 이제 질문이 왔는데 어 이승포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사장님이 이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은 사장님 몰래 절차를 진행하고 몰래 절차를 진행하고 애프털 비자가 온 다음에 사장님께 알려줘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컨설팅하거나 브로커 쪽으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외국인 직원들 선발해서 그분들이 상담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에 이런 질문을 올릴 정도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F2R은 무조건 받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 알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E2라는 비자가 있어요. 이게 회화 지도이거든요. 그 다음에 E7 비자라는 게 있고 E7이 특정 활동 비자예요. 이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고 E9 비자도 비전문 취업도 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도 동일합니다. 자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B라는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중요한 건 회화 지도도 동일하고요. 특정 활동 비자 또 비전문 취업 비자 또 또 해서 E계열 비자는 E계열 E계열 비자는 자 첫 번째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느냐 기간이 있다 또는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다 계약 기간이 없다 이 두 가지로 크게 만들 수가 있고요. 계약 기간이 만약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 고용한 A 회사의 이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Religious Letter라고 그래요. Religious Letter인데 왜 그러냐면 계약 기간 내에는 이 계약 기간을 통해서 비자를 연장을 했건 아니면 비자를 또 변경을 했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하고 있는 회사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의 이적 동의가 없이 다른 회사로 갈 수 있게끔 해버린다면 이건 절차적으로 모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게 절차 절차적인 부분이라고 상당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외국인 등록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특별한 D10의 인턴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고 나서 일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절차들이 출입국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원래는 안 되는데 사장님의 이적 동의 다른 회사로 가도 된다라는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예외 규정으로 두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만약에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전에 이전에 계약이 그 비자가 끝나기 전에 근무처 변경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고 만약에 계약간이 끝나고 시간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변경 철회 자격 변경을 통해서 구직 비자로 일반적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이후로 B라는 회사로 다시 이제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메인은 뭐냐면 메인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E9 비자 근로자 아마 E9 비자 근로자 가장 많을걸요. 그 다음에 E7 뭐 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 A라는 회사에서 지금 지금 E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B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추천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출입국에서 F2R 비자로 신청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면 바로 어떻게 되죠?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를 퇴사합니다. 퇴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처음에 E9 비자 E7-4 비자로 할 때도 신혼보증을 써야 되고 또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E9 E7-4 비자 근로자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작년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짜 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A 사장님의 사장님의 허락도 없이 허락 없이 없이 F2R 비자로 변경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B라는 회사에 계약을 하고 추천서하고 출입국에 F2R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허가가 되면 그냥 그 회사에서 가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12월달 중순경에 정책본부 F2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고 그 전에 제가 메시지를 문의를 했고 너무나 빈약해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당히 껄끄럽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르쳐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쭤봤었는데 이 부분들을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2월달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건데 이적 동의는 필수가 되는다. 필수.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이거를 이 절차를 그러면 몰래 시행을 하고요. F2R 기자 받은 다음에 사장님께 알려줘. 그러면 이때 이적 동의 이적 동의가 이때 가능하냐 그거죠. 절차라는 거는 자 회사를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 전에 변경 전에 반드시 사장님 지금 A라는 회사의 사장님의 사장님의 허가를 우선은 받아야 돼요. 이게 모든 E라는 비자의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 동의가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추천서 신청부터 들어가야 돼요. 추천서에 만약에 여기 회사에서 인구 감소 지역인 B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적 동의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이후에 추천서 그 다음에 F2R로 비자 변경하는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이게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브로커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하면서 지금 외국인들에게 아직 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지금 말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같이 이전같이 원래는 이적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적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F2R 비자 받고 사장님한테 더 나가려 합니다. 하고 이적 동의를 받아라.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적 동의가 있어야 그 다음에 추천서 신청이 가능하게끔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F2R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적 동의가 없이 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지금 현대 상태에서는 자 근무자 변경하고 설명해드린 것처럼 회사를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회자격 변경을 통해서 이거는 근무자 변경은 비자를 유지를 해야 돼요. 비자를 유지해야 돼요. E7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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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에서 E7포맨 F7 변경을 할 때도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야 되고요. E9에서 E7-4 비자 변경할 때도 똑같습니다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자 변경은 회사만 바뀌고 비자가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자 체류 자격 변경은 회사는 유지한 상태에서 비자만 바꾸는 건데 이거는 양쪽을 다 지금 가지게 되는 거예요 F2R이 그런 전례가 없잖아요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라는 거는 이족 동의가 우선은 선행이 돼야 된다 선행이 되고 이후에 추천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고주지법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서 보고 그 다음에 변경할 때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E9, E7-4 비자 근로자를 고용했던 고용주가 이 사람이 다른 회사로 가서 비자를 변경해야 되는 그 사실은 알아야 돼요 자 F2-7하고는 달라요 F2-7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도 E7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회사 서류가 있어야 되고 회사가 변경이 안 되잖아요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E7-4에서 만약에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 사장님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여러분들까지 2월 중순까지는 기다려봐라 지금부터 회사 구하고 다른 데 옮겨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확한 지침이 나오면 그때 움직여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족 동의 이족 동의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 선행 선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자 변경 절차를 다른 거를 진행을 할 때 이 지금 모든 워킹 비자가 회사를 옮기는 경우에는 이족 동의가 다 필요한 것처럼 F2-R도 지금 회사에서 F2-R을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고용주의 이족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직장을 회사를 구하든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이 사장님 몰래 몰래라는 얘기를 듣고 난 참 놀랐어요 이전에 시범사업 하면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시행을 하면서 카드 받고 나온 다음에 사장님 저 나갑니다 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절차적인 부분들을 준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절차가 어떻게 된다? 회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족 동의가 선행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 E7-4 가지고 있는데 아 너 다른 회사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F2-R 다른 회사로 가서 F2-R 변경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장님이 고용을 한 만큼 또 비자 변경을 허가해 준 것만큼 이족 동의가 반드시 회사 옮길 때는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후에 지침이 나오면 알아야 되겠지만 이족 동의 사장님의 지금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장님의 이족 동의가 필수 먼저 돼야 된다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F2-R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자 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 만약에 안 되면요 그래서 이족 동의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절차상의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즘에 회사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족 동의를 받고 구직 비자인 D10 비자 받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족 동의는 모든 취업 비자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더라 회사를 바꾸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일을 하시고 조금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족 동의에 관련돼서 비자를 변경된 다음에 F2-R로 변경한 다음에 저는 사장님한테 전 나가요 라고 얘기해도 된대요 친구가 그래요 많이들 그래요 하지만 자 이족 동의는 무조건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어떤 거라고요 절차다 행정적인 절차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고 뭔가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F2-R이 좋습니다 배우자 초청해서 한국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F2-R을 생각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F2-R을 먼저 신청을 하고 사장님께 제가 나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취업 비자건 회사를 옮기는 경우에는 다 이족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필수다 이게 선행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2월 달에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 제가 강의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 제가 강의해드리는 이유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먼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올리는 것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로 조금 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F2-R도 3천명이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지침 나오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족 동의서 F2-R로 변경을 할 때 비자 변경은 다음에도 받아도 되느냐 관련돼서 저 개인적인 의견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비자인쿠리장인.com 행진사무소의 장만희 행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